안녕하세요. 진짜 살길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들의 사후 경험을 기록한 모리스 롤링스 박사님의 사후의 세계. 이 사례는 죽음에서 소생한 70세의 노인에 대한 것인데, 그가 회복한 후 기능을 되찾을 수 있게 되자 내게 들려준 간증입니다. 내 심장 통증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응급실에서 중병실로 급히 옮겨가고 있었다. 그들은 심장마비라고 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는 심장이 정지되어 이제 올 곳이 왔구나라고 생각했다. 그 다음에 기억나는 일은 내가 중병실에 누워있는 자신의 육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곳에 어떻게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나를 돌보고 있었다. 흰 가운을 입은 젊은 의사와 두 명의 간호원과 흰 유니폼을 입은 흑인 남자가 내 가슴을 압축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것저것을 집어달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뒤에 그 흑인 남자가 병동의 남자 간호원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이전에는 본 적이 없었다. 심지어는 그가 메고 있던 검은 넥타이까지 기억난다. 그 다음에 내가 검은 통로 속을 가고 있었던 것이 기억난다. 벽은 만지지 않았다. 나는 통로를 빠져나와 넓은 들판을 마주했다. 그리고는 아주 기다렸고 큰 흰벽을 향해 걸어 나갔다. 벽에 난 문에 이어진 세 개의 계단을 올랐다. 계단 위에는 눈부시게 하얗고 빛나는 옷을 입은 남자가 앉아있었다. 그의 얼굴에도 광채가 났다. 그는 큰 책을 들여다보고 공부하고 있었다. 그에게 다가서며 나는 기쁜 존경심을 느꼈다. 그리고 물었다. 예수님이십니까? 그는 아닙니다. 저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예수님과 사랑하는 이들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그곳에 펼쳐진 아름다운 도시를 보았다. 도시는 마치 햇살을 반사하는 듯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모든 것이 금이나 어떤 빛나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 같았으며 둥근 지붕과 뾰족탑이 곧게 일렬로 늘어서 있었다. 거리는 번쩍였는데 대리석이 아닌 이전에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진 듯 했다. 전부 눈부신 흰옷을 입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갔으며 얼굴은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무척 아름다웠다. 공기는 아주 상쾌했다. 이전에는 그런 신선함을 맛본 적이 없었다. 아름답고 송스러운 음악소리가 들려오고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는 그 사람을 보았다. 나는 그들을 금방 알아보았다. 그들은 여러 예전에 돌아가신 어머님과 아버님이셨다. 생전에 어머님은 다리가 절단되었었는데 지금은 다시 회복하셨다. 그녀는 두 다리로 걷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님과 아버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게 말했다. 너도 같은 광채를 지니고 있으며 역시 아름답단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러 함께 걸어가고 있을 때 다른 곳보다 더 큰 건물을 안아보았다. 마치 축구 경기장 같았는데 한쪽 열린 입구에서 눈부신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 빛을 쳐다보려 했지만 할 수가 없었다. 너무나 밝았던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건물 앞에서 경의를 표하고 기도를 올리는 것 같았다. 부모님께 저게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았다. 저 안에 하나님이 계시단다 라고 대답하셨다. 그 광경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그런 것은 전에 본 적이 없었다.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를 데려가기 위해 계속 걸어갔으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지나쳤다. 그들은 전부 행복한 것 같았다. 이 같은 행복감을 전엔 느껴본 적이 없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까워졌을 때 마치 누군가 내 가슴을 심하게 친 듯한 충격적인 전류가 몸속에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들이 내 가슴에 섬유질 제거 작업을 실시할 동안 내 몸은 위로 휘어졌다. 나는 다시 이승으로 환생된 것이었다. 그러나 돌아왔다는 사실이 그리 달갑지가 않았다. 그러나 내 경험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돌려보내졌음을 알고 있었다. 주님의 명인 것이다. 남은 여생은 길을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경험담을 들려주면서 보낼 생각이다. 다음은 메리 말치에 대한 간증입니다. 메리 말치는 맹장이 탈장되어 44일 동안 혼수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그녀는 방안의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육체적 감각은 파괴되었지만 영혼적인 감각은 더욱 예리해진 것입니다. 혼수상태에 있을 때 그녀는 활달한 분위기 속에서 어떤 언덕을 걸어 올라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피로감은 없고 단지 항울함만이 느껴졌습니다. 천사가 그녀와 함께 가고 있었지만 그녀는 단지 발밖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커다란 대리석 벽에 난 문에 다다르게 되었는데 그녀는 안으로 들어오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찬송가를 함께 부르자는 청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었지요. 세상으로 되돌아가든지 그 문 안으로 들어가든지 그러고 나서 그녀가 기억하는 일은 이미 얼굴 위에 덮인 하얀 시트를 밀어버림으로써 모든 이들을 경악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죽으면 새로운 영적 세계로 가게 될 것입니다. 두 곳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당신을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짜 살기를 였습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을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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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